조성호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호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요. 좀 어느 정도 산뜻하게 시장이 출발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일단은 지난 장부터, 전일장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감하는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삼성전자가 연 저점을 경신하고 말았고요. 어제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오늘 아침에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2차전지 대표주들이 그냥 불을 뿜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어쨌든 그래도 힘이 계속 빠지는데 그래도 우리 투자의 맛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틈새로 계속 말씀드리는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저도 요즘에 투자의 맛 오면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어떠한 업보가 쌓여있지 하고 늘 반성하면서 오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여러분들께 그렇게 혼날 짓은 안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그래도 좀 안도감이 들고 그래서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맛집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소문이 파다예요. 돈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갖고 안 드세요. 잔치집 논리 있잖아요. 어제 말씀 주셨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선점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끄러워지기 위해서는 아 이 투자의 맛집 이거 투자의 맛 정말 맛집이다 해서 많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이러는 날이 이제 오겠죠. 그때까지 뭐 저 열심히 할 거고 일단 시장은 어제도 참 이게 골때리는 아니 골때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참 이상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거의 1조 원 매도를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또 어제 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2차전지 쪽은 또 굉장히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에 또 대체적으로 어제 전반적으로 체감 짓은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도 이제 상승권에서 움직였었고 뭐 바이오도 뭐 종목별로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조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아쉬운 흐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뭐 지수 자체가 뻗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었겠지만 일단 제한적으로 투자 심리는 좀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제 삼성전자나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좀 나왔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비교적 다른 쪽에서 이제 고른 어떤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마이크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수정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장님께서 마이크도 직접 달아주신 거죠. 그렇죠. 모든 건 스스로 해야죠. 뭐 코스닥 쪽이 이제 2차전지와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상승이 나오면서 힘을 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를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 선물도 어제 한 7천억 정도 매도한 걸로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좀 확인이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저가 면에서가 좀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어제 좀 유독 조금 이렇게 이질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나왔던 것의 공통점을 보자면 어제 우리 장중에 미국의 대선 후보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 토론의 어떤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런 쪽들이 조금 더 반응했던 쪽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그런 개별 이슈 쪽이 오히려 좀 수급 쪽으로 특정 섹터 쪽에 어떤 좀 상승폭을 또 좀 키웠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어제 좀 시장은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하는 쪽의 포석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활발한 수급들이 업종이나 종목별로 또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좀 보였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옵션 만기일이 좀 걱정이긴 한데요. 어제 시장은 그래서 뭐 대체로 좀 괜찮았고 적감에서 심리가 있었고 뭐 개별적인 어떤 좀 미국 대선 토론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 뭐 수급적인 요인들이 큰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 장 마감까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로 주로의 상승이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 어제 삼성전자는 좀 크게 쉬었다라고 하지만 반도체 안에서도 가는 쪽은 뚜렷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유리기판이 있었고요. 자 일단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 올랐잖아요. 오늘 좀 살아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난 며칠 동안 엔비디아가 올랐다고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후련하게 올랐나라고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하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전력주가 오히려 오늘 좋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 제가 전력주에 대해서 다른 거는 좀 차치하고 일단 엔비디아랑 동조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물론 전력주만이 엔비디아랑 동조화된다면 좀 서운하겠죠.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8% 정도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데이터 센터 향 수요는 여전히 뭐 감동적으로 넘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모처럼 이제 굉장한 어떤 강한 상승을 좀 보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그러나 어제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고민이 많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일단 화면을 좀 보실게요. 네. 부장님 선만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땜이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됐네요. 날방송이네요. 완전히 이런 생동감이 있는 방송 좋죠. 라이브죠. 자 화면 보실게요. 자 어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제 단기 바닥은 SK하이닉스가 좀 잡는 흐름으로 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서 오늘 좀 엔비디아의 어떤 좀 흠풍을 좀 SK하이닉스가 받을 가능성이 좀 어느 때보다 크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수급 상황도 좀 그런 걸 암시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요즘에 천덕구르기가 되는 분위기예요. 보시게 되면 어제 장중에 삼성전자가 3%까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그러니까 반도체 대표주 쪽에서 이런 어떤 엇갈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건데 어제 그러니까 좀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반등 시도를 했던 하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런 반도체의 바닥을 논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하이닉스는 또 지금 하단을 또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1조 원 팔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무려 9천억을 팔았고 또 어제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3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400억 정도 매수하는 이런 흐름이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어제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겠지만 일단 추정을 해보자면 오늘이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이제 선제적으로 좀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의 어떤 마감 동향을 봤을 때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8월 9월 동안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측면에서 좀 수급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비우호적인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다시금 조금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을 일단 해봅니다. 그런데 이 추정에 대한 결론은 오늘 시장이 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확인이 되겠죠. 오늘 그래서 만기일에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어제 이렇게 이질적인 모습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좀 그런 쪽에 대한 추정을 현재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삼성전자는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국민주잖아요. 진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그 중심에 서 있을 텐데 연일 빠지니 이거 지금 자리에서 물 타야 되나 아니면 손절은 이미 늦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우리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요. 목표 주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뭐 손절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어쨌건 삼성전자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에는 항상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 주식 경험에도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그 어떤 목적을 충족시켜준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단기 주가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잇따라 좀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요즘에 투심이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좀 그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직전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다 10만 원을 훌쩍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 10만 원 수준에서 그 이하로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텀이 불과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이런 리포트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종목의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이제 깊이 있는 어떤 트래킹을 한단 말이죠. 커버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리포트를 참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리포트를 보고 제가 살찌팔찌를 열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이제 제공하는 리포트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이제 이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업황에 대한 사이클을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제히 이렇게 좀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소용주도 아니고 시장을 대표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그런 어떤 이제 업황을 전망하는 쪽에서 이렇게 일제히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뭐 한두 어떤 애널리스트가 목표적으로 하향했다고 하면은 또 그걸 또 지목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또 소진이 있는 리포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일제히 하향됐다는 측면에서 저도 좀 당황스럽지만 아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개별주도 아닌데 그런데 사실 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배경을 보게 되면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갤럭시 언패기 이후에 좀 이제 AI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의외로 좀 이제 스마트폰 판매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PC 역시도 좀 판매가 생각보다 좀 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재고가 좀 증가하는 쪽이 결국에는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근거는 분명히 좀 타당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이 공개가 됐음에도 좀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뭐 이게 뭐야 뭐 이런 좀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뭐 반영해서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그렇다고 목표 조가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쪽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이제 이런 쪽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목표 조가가 올라갈 때는 상향하고 또 내려갈 때는 하향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또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제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러다가도 또 좋아지면 또 상향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그냥 저는 또 적감해서 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쨌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확인이 돼야 여기서 좀 조금 더 이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자꾸 아래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더 사야 되나 이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는요. 그냥 하여튼 긴 호흡으로 보시면 어쨌건 올해 역대 두 번째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3분기 이익 주정체가 하향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남은 3, 4분기에서 반전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 또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증권사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에 또 내보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체 악재가 많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고요. 반도체 어제 삼성을 쉬었다지만 전반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왔었고요. 유리기판 너무 좋았었고 좀 바닥 근처인가요?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보실게요. 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순서를 좀 바꿨어요. 아까랑 다르게. 일단 2등주인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체로 좀 반도체 종목들이 좀 반등하려는 시도들이 일제히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반도체의 바닥이 가까워졌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올해 고점 대비해가지고요. 한 2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은 작년 초부터 이제 반도체가 랠리를 시작했잖아요. 자 이때 이후로는 현재 17%밖에 상승을 못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7월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약 37%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작년 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은 현재로서도 한 110%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먼저 하반경직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흔들리는데 좀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대적인 가격 비교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가격 메리트가 훨씬 더 좀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바닥 확인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아주고 돌리고 이럴 때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이 같이 움직였을 때 이랬을 때가 진정한 반도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업종 대표주가 추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업황을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론이에요. 자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굳건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오 여전히 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가격에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대장주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 뒷단에서 따라올 수 있는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추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삼성전재가 못 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것이고 이걸 다른 섹터로 좀 확장을 해보자면 제가 건설주 아직은 제가 모르겠다고 하는 거 현대건설이 지금 추세 못 잡고 있으니까 건설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아래 신한지주 물론 그동안 밸류업으로 해서 금융주 쪽이 계속 좋은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신한지주의 추세가 꺾였고 어제는 급락을 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틈을 타서 지주사나 통신주 쪽으로 수급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롯해서 모든 어떤 업황이 업종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대장주가 추세가 잡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는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쪽은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 삼성전자가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의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삼성전자의 바닥이 확인됐을 때라는 논리. 이 논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하니까 아마 이런저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더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아직은 그러니까 반도체 바닥을 논하기에는 삼성전자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 그 흐름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좀 답변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바이오 2차전지가 정말 잘 갑니다. 어제 확실히 코스닥이 선전을 해줬죠.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방금 차트 보여주셨듯이 굳건하게 움직이고 있고 LG앤솔 너무 잘 가고 있고요. 역시나 좀 끄떡없이 봐야 될까요? 바이오는 저는 여전히 중기적으로 아주 좋게 보는데 어제 코스닥 쪽의 바이오 쪽이 좀 더 강했잖아요. 이것도 화면 한번 보면서 볼까요? 어제를 테면 코스닥 쪽이 더 강했어요. 펩트론이 장중에 거의 22% 급등을 했고요. 어제 우스코텍도 장중에 11% 급등을 했고 유한양도 장 초반에 급등했던 게 마일스톤 수치. 돈 받았다. 결국 이제 렉나자나 이런 신약의 마일스톤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거였는데 어제 그런데 사실은 코스피 쪽의 바이오 쪽은 조금 쉬는 국면이었어요. 그런데 코스닥 쪽이 활발했던 것은 어제 사실은 2차 전지 바이오 쪽이 강했던 원인들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어제 미국 대선 토론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적인 요인이 더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쪽이 왜냐하면 바이오 쪽도 물론 누가 돼도 수혜라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해리스 쪽에 대한 그런 수혜의 기다감이 컸던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어제 코스닥 쪽에 바이오가 유독 강했다라는 것은 좀 그런 해리스 수혜주 쪽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의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지금 추석 긴 연휴를 앞두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 옵션 동시에 앞두고서 어제 어떤 시장의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절대 저는 예측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어제 좀 유독 그런 쪽이 강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안에서 좀 국소적으로 살펴본다면 확실히 비만 치료주들이 최근에 그 화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계속해서 업종 대표주 쪽으로 그러니까 쌈발을 지금 살아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대형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 주시잖아요. 비만 치료 쪽으로 노선 변경 가능할까요? 노선 변경까지는 아니고 기존의 노선 중에 비만 치료주에도 걸쳐 있는 종목이 있죠. 일단 한미약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면 보실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루하죠. 예를 들면 어제 2차 전진 말씀드리고 그런 건 또 그날에 또 많이 오르면 또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 셀티리온 한미약품은 인디언 기구제처럼 별로 오른 것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야금야금이죠. 그런데 여전히 저는 바이오 쪽에서는 쌈바도 저는 중기적은 좋다고 봅니다만 거의 100만 원 선까지 올랐죠. 투자의 맛 처음 시작할 때 쌈바를 거의 70만 원대 정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올랐던 상황이니까 여기서 제가 이거 더 갑니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간 쪽에서 이제 슴슴한 쪽에서 여전히 본다면 셀티리온이나 한미약품이 저는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한미약품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왜 비만 치료제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셀티리온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라는 키워드부터 있는 한미약품이 조금 더 매력적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장님 추석이 끝나고 나서 시장은 또 어떠한 표정을 나타낼까요. 너무 길게 쉬는 거 아닌가. 우리 투자자들은 사실 이렇게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주식장이 안 열리는 것도 나름 봄인 것 같긴 한데 장중에 변동성이 먼지 크니까. 그런데 추석 연휴에 시장 전망할 게 없는 게요. 정말 시장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겠죠. 일단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몇 가지 그냥 주요 이벤트만 보더라도 좀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빅 이벤트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사실 장초만에 급 나가다가 급등반전을 했던 것도 결국에 금리 관련한 어떤 시장의 어떤 서랑설레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의 FMC가 있고 연휴 직후 거래일에 이게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비컷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CPI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또 시장에서 해석이 엇갈리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연휴 때 이제 결국 FMC 금리 결정이 시장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쉬었다가 한꺼번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또 영국의 BOJ, 영국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일본의 BOJ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영향을 받겠어요. FMC 금리 결정 이후에 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는 요즘에 많이 중요도가 올라갔잖아요. 또 엔화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연휴 이후에는 위든 아래든 좀 변동성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방향이 좀 제대로 잡힐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추석 전까지 오늘, 내일 딱 이거래일 남았거든요. 지금 이때 장바구니를 좀 비워야 될지 그냥 가만히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거는 이번 시장 상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원래 좀 연휴 전에, 휴가 전에, 좀 길게 쉬는 전에는 좀 그래도 현금 확보를 하는 게 그냥 저는 습관이에요. 마음 편하게 가져가세요. 그게. 그러니까 설에는 뭐 이렇게 설 전에도 그렇고 추석 전에도 그렇고 주식 꽉 채워놓고 가시면 송편이나 제대로 드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예요. 연휴 이후에 시장이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는 열려봐야 하는 저는 그런 숙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좀 추석 전에는 그래도 일부 조금 좀 이렇게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쪽을 그냥 습관적으로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가자. 어느 정도 시장이 불확실함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자,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 변동성 너무 크지 않을까. 일단은 9월 달에 우리 시장이 유독 좀 안 좋은 흔들림이 많은데. 사실 6월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7,400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9월에만 7,400억 정도를 매도한 거니까 6월 만기 이후랑 9월에 매도한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이 유독 9월에만 좀 선물 포지션에서 하방 포지션을 구축했다 이거인데.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 그러니까 이 어떤 하방 포지션을 좀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조금 풀고 가느냐 아니면 더 눌러놓고 가느냐. 사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연휴의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흐름. 이 정도만 본다고 하면 연휴의 시장이 외국인들은 어떤 포석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힌트가 좀 주어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내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의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시장이 녹록지 않은 건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가자로 오늘 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조성호 부장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출발 딜리사이트 1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 해볼게요. 1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